역시 흠씨 소수에요! 예예! 아하! 오늘 팬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셨어요! 맞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두 분 포토타임 받겠습니다! 흠 보자들의 흠 넘치는 포즈! 하나! 둘! 셋! 잘 컷! 네! 잠시 옆에서 기다려주시고요! 바로 해외 밴드를 떵적하게 만드는 모모랜드의 외국어 뉴통즈! Let me introduce them! AKA, what I am! AKA, 이 그룹 댄시 있죠!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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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원의 비가 안전을 하고 있어요! 앵! 예! 자, 우리 두 분도 카프타임 받겠습니다. What I mean, I love you, 주템모 사랑 가득한 포즈로 하나, 둘, 셋, 찰칰! 네, 잠시 옆에서 기다려주시고요. 네, 다음 모모랜드의 평균 신상을 올려주는 장신수, 성스로비, 제인, 나이언나인, 입장! 입장! 아하! 무시네요. 굉장히 이쁘고 있습니다. 어, 일어나면 안 되겠어요. 혹시 연장했네? 아, 무시라고. 아, 좋습니다. 네, 우리 두 분도 카프타임 잡겠습니다. 길쭉한 팔다리를 꺾내는 모델 포즈. 하나, 둘, 셋, 찰칰! 네, 이제 여섯 분 모두 가운데로 모여주시고요. 아이돌 라디오 공식 포토할 앞에서 단체 포토타임 갖겠습니다. 네, 먼저 모모랜드의 공식 포즈. 하나, 둘, 셋, 찰칵! 자, 다음 여러분 떠옴 좀 많이 사랑해주세요. 다음 게 엄지 켜포즈. 하나, 둘, 셋, 찰칵! 자, 마지막으로 모모랜드의 든든한 버킹봉이죠. 메리를 향한 사랑의 하트 발사. 하나, 둘, 셋, 찰칵! 네, 감사합니다. 이제 모모랜드의 출연 가소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모모랜드의 출연 가소를 들어보겠습니다. 센스 척, 약한 척, 뚱뚱은 척은 프라이! 네 건더 버리고 무섭고 엄지 척! 나올 수 있게 보면 볼수록, 알면 알수록 매력적인 아이돌의 모습을 먼저 진짜 레알 개법적으로 보여주고 가겠습니다. 자, 2020년 1월 1일, NIV 엔터테이먼 프로그램으로 모모랜드의 출연 가소를 들어보겠습니다.